10분만 더 했죠 10분만 아 나도 졸려 이것도 매트 뜨겠지 근데 저번에 이거 스위쿤 찾았을 때 사실 스위쿤이 좀 내가 찾던 기보스에서 나온게 아니라 해변에서 나왔단 말이야 느낌있게 전설의 포켓몬 두마리 풀어놓고요 뭐 약간 기분 내는거죠 새로운 친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얼른 와라 뜨뜻 아 근데 이렇게 오늘 막 나오지 않아 오늘 시험 잘 보나보다 오늘 찍는데 하나 맞추나보다 오늘 찍는 시험 제가 시험기간이거든요 시험기간이라서 내일도 당장 시험이 있는데 찍는데 맞추나봐 찍는데 맞추나봐 오 여기 넓다 오 이렇게 좀 넓게 있었네 그래도 저쪽은 좀 아닌거 같으니까 되돌아갑시다 오 좀 넓구나 좁아가지고 돌아다녔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좁은 지역은 아니었다 야 얘네 집어넣자 얘네들 헷갈려 화려한 애들이 있으니까 헷갈려 화려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쟤네들 헷갈려가지고 얘네들 집어넣어 나이거든 플라워지형에 나오는 특이한 포켓몬 없나? 쟤네비 말고 특이한 포켓몬 있으면 걔네들 잡아보면 좋으니까 어 저거 뭐죠? 뭐라? 저런 건물이 있었어? 포켓몬 게임에서? 저 위에 있는 포켓몬 램프라죠? 위에 팬텀도 있다? 팬텀이 야생에 있다고? 보스야 이런 건물 처음 보는데 뭐야? 뜰래? 던전같은게 추가해 오씨 생기고 겁나 무섭게 생겼어 야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면 너 있을거냐? 아 제가 지금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면 얘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근데 얘 없어질까봐 그냥 지금 싸우겠습니다 없어질수도 있을거 같애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면 없어질거 같아서 그냥 싸울게 전술의 포켓몬 니가 이길 수 있을거 같애? 어 기술 배웠다 하이드로폼프 배웠다 하이드로폼프 뭐야 부활초밖에 안좋아? 너 이래보여도 보스야? 빛나는 볼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와볼게 상델라? 램프라 진화형인가? 상델라도 처음 보는데 오 이건 확실히 생긴거다 이런게 있다는 얘기 나 분명히 못들었는데 들어가는 길도 있다 이런 보스타워가 생겼나? 전 이런얘기 전혀 못들어...오? 얘 부우마잖아? 뭔가 좀... 그런 느낌이네 이런 좀 고스 타입이 잘나오는 지형이 있거든요? 아니 지형이래 그 약간 게임에서 그런게 있거든 나한테 잡혀볼래? 나랑 같이 가자 너 너 데리고 가고 싶어 아니야? 거북한게 아니래요 거북한게 아니래요 전력이랑 바꿔놔야겠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게 없네 지형은 계속 이런식이고 본... 한번도 야생에서 본적 없는 샹델레라고 하는 포켓몬이 있구요 그 위에는 그 아까 전에 보셨던 보스 팬텀이 있었구요 잘은 모르겠지만 신기한 지형이 추가가 됐네요 한번도 정보 못들었던 정보라서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 피 많이 깎였다 하이퍼브 잡을 수 있겠죠? 이 정도는? 여기 위에 있다 하하하하 못잡았네? 오... 샹델레올 오... 이름바... 아이... 발음바 샹델레올 램프라 최종 지나갔긴 한데 잡혀라 야간두시 끝난다 잠깐 보러왔던거라서 아 나 이런 거물 있는지 몰랐네 확인해봐야겠어 잡히니? 잡았다 오! 고호스 여기가 뭔가... 여기 지역 뭐죠? 비치포레스트인데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 탑이 뭔가 있어 제가 보기에는 이 탑이 뭔가 있어요 어 나 왜 여기있냐? 잠깐만요? 여기 어디죠? 나 왜 쫓겨난거 같은 기분이지? 저기서 나 왜 쫓겨난거 같은 기분이지? 저기서 이... 이런 지형이 있었어 막 이런 탑에 어? 야 저 위에 펜덤 또 있는거 같지 않아요? 기분 탓인가? 아니... 또 생겼어? 부호맞이? 오? 다 잡았더니 그니까... 그니까 뭐냐면 지금 뭐냐면요 제가 아래에서 있는 샹들... 어쩌고... 라는 포켓몬을 다 잡았단 말이에요 위에 있는 팬텀을 잡고 그니까 차례대로 다 잡았다면 얘를 잡고 쫓겨났던 얘기거든? 한 번 더 해볼게요 어 레벨 81이면 나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하이드로포프에 얻자 하이드로포프 써보자 하이드로포프 제발 아 못쓰게 해놨네 고스탑이란건가? 야 이거 지겠는데? 레벨 너무 높아갖고 오오 좋아 아까웃에 대면 쩔어? 잡았다 피로는 엿버리게 철의 뭐 기술 3개 4개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더 아래에 있는 포켓몬을 다 잡아볼게요 이미 습득한 포켓루트다 어어 이게 약간 지형이긴 한가봐 지형이긴 한가봐요 이미 획득한 루트래 그니까 더이상 얻을 수 없단 얘기겠죠? 이 횟으로 이거 루트로 획득하는거죠? 오우씨 구서 맞았대 아 더이상 포켓몬 없는데? 지금 치료해야돼 차례대로 내려가볼게요 그리고 반대로 한번 올라가보기도 하겠습니다 치료좀 하고 아 저 치료좀요 치료를 해야돼가지고요 치료를 해야돼가지고요 치료를 해야돼가지고요 상델라 그냥 심심하게 잡았는데 안잡아도 대꿀그랬다 아 뭐야 이거 저기요 저 치료좀요 오 뭐야 안녕하세요 또 다잡았던건가? 이거 레벨업하기 좋겠다 여기 이번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와볼게요 그냥 생기는거 같애 그니까 내가 보기에는 둘중에 하나야 그냥 일정시간이 지나면 생기거나 아니면 그 뭐냐 그 뭐냐뭐뭐냐 오 나 쫓겨났어 또 뭐지? 블럭좀 지급할게요 뭐지? 이게? 뭐지? 전혀 모르겄네 꿀파빙지역이야 거의 램프라 안에 숨어있던거 잡겠습니다 잡고 잡고 두번째 탑에 또 램프라가 있네요 빠르게 잡기 위해서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으로 깔아놓겠습니다 또 걸렸다 라이트 세번째 업구 네번째 여러 마리의 고스트가 있는데 고스트는 일단 필요없을 것 같아요 여기 딱 올라오면 위에 샹델레가 대기하는 중이고 그리고 그 위에 보스 포켓몬인 팬텀이 있어요 안녕 전룡 레벨 보이세요? 장난합니까? 팬텀 레벨 보이세요 여러분? 장난해 나라 지금 오 잘잡는다 마이어가 전설과의 차이인가? 잡았다 얻었던 이거 어 우와 되게 신기한거 많이 얻었던건 태양의 돌 어둠의 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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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그리고 거짓말처럼 앞에 앞에 뭐가 있는거지 필요없는거 없는데 필요없는거 니네가 다 끼고 있어야겠다 안되겠다 아까 바닥에 떨어졌던거 하나 더 있었거였네 일단 호스트 이거 획득한 루트다 안되네 획득한 루트라고 계속 쫓겨나지 않네 모르겄다 불명이 쫓겨날 때가 있긴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쫓겨나는지도 모르겠고 왜 쫓겨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한번씩 세팅되는지도 모르겠고 세팅되는 속도 세팅이 된다면 세팅되는 속도는 되게 빠른거 같아 또 길이 있어 있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긴 있어 블록을 설치하지 않고도 오 오 아냐 이건 아까 여기였지 아까부터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신기한 타워가 하나 있긴 있네요 잡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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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레벨업할땐 꿀파밍지원인거 같아요 보스는 자기가 갖고있는 포켓몬의 레벨으로 되는거라서 그리고 고스트 타입도 되게 잘나오는거 같아요 고스트 타입도 되게 잘나오고 신기하네 근데 안나와 진짜로 그니까 이게 나 지금 저기 파밍하느라 20분 했거든 저기 신기해갖고 20분 파밍했거든요 저기서 그래갖고 저기 파밍하느라 20분 했어 5분만 더 찾고 그만 찾겠습니다 딱 진짜 5분만 새로운 저런 타워가 있으니까 다음부터 저런 타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알지 못했었는데 저런 타워가 있다는걸 레벨 18짜리 현재 12000원 정도 있는것 같구요 도침붕이야? 와 소리봐 짱짓네 5분만 더 찾고 잔잔한 부금으로 엔딩 가는 각이니까 잔잔한 부금으로 가겠습니다 금방이라도 여러분들이 잠질 수 있게 잔잔한 부금으로 깔고 이거 부금 몇 분짜리지? 나 이 부금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번도 방송에서 들어본적이 없을거에요 이 부금을 너무 졸렸거든? 이 부금이 너무 졸려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에서 한번도 못 깔아줬어 토게틱도 나오네 이 부금이 너무 졸려가지고 자장갑급이죠 그쵸 한번도 여러분들이 들어본적이 없을거에요 제가 들려주지 못했어요 어디 깔려고 해도 다 안어울리고 계속 졸려갖고 깔았다간 잠들각이라서 안 깔았었어요 후반도 더 졸려 계속 잔다는 시거든요 근데 좀 바뀌어요 약간 멜로디가 근데 갑자기 세지진 않아 후린급 쓰읍 눈갖고 들으면 잠들거 같애요 그래? 오늘 이거 듣고잘까? 뚱뚱뚱뚱뚱뚱 오씨 어우야 지금 나 너무 끔찍한거 아니냐? 와 나 메리포 잡았는데 와씨 솔직히 너무 잔인하다 이 게임 나 메리포 잡았는데 메리포 템칸이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먹었거든요? 근데 와 방금 나오는거 진짜 핵자니 리얼 쩔음 3분 남았다 3분 3분만 더 찾고 끄자 포켓모드 어 부금 끝났다 이게 그 부금이었구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근데 그건 여기 목록이 없을거 같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여기 목록이 아마 없을거에요 미리 넣어둔 목록이 없는걸 알고있어 어 어 재워야되니까 한번 더 드려야겠다 안되겠다 약간 느끼한거같은거 마크의 밤낮에 그게 얼마나 되지 이거보다 더 느끼한거 있는데 약간 훨씬 느끼한거 있는데 그건 좀 그렇고 아 아 싫어 신나는거 들으면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아마 마지막 부금이 될거 같네요 오늘 되게 많은거 했는데 오랜만에 포켓몬모드 진행해서 되게 좋았어요 요즘 시험기간이라서 진행을 못했었는데 어 이제 시험기간 이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아마 끝났겠죠?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아마 끝났을테니까 앞으로 또 다시 열심히 다른 게임이랑 이 게임이랑 또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구요 뭐 파쪽이 나오긴 나오는거야 생소 되게 재밌게 진행했던거 같아요 여러분들도 엔딩매드 좀 미리미리 쉬면서 빠르게 엔딩할 수 있게 여러분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셨구요 어 다음 포켓몬모드 6일차는 저 타워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으면 좀 더 알아보고 그리고 그리고 타워가 더 있다 라는 소식을 받으면 방송 전에 미리 찾아 놓던지 아니면 편집하면 되니까 생방송 시청자분들이랑 찾고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또 오래 걸리는 거 좀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빠르게 빠르게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런 게 더 있는지 모르겠어 저거 얘기 처음 들어가지고 저런 게 있는 걸 처음 들었었거든요 전혀 못 본 글이에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봤었는데 그런 글들을 새로 추가된 게 있는지 저런 찾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럼 마침 시간이 5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엔딩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레비까지는 소식이 좀 무리인 거 같아요 오늘의 운색까지 다시 봤지만 좀 무리인 거 같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